또 저희가 덩파를 하는 연예인분들이면 저희가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내년 말에 페스티벌을 해요. 그 행사에 그 덩파를 하는 연예인분들을 모셔야죠. 행사로. 행사기를 드리겠다. 컨셉이고. 이거 진짜. 이거는 외적인 거잖아요. 그렇지. 이거 하면 되겠네. 90레벨을 찍고 연말에 저 행사할 때 내가 MC 보고 터보 노래하고. 가봇 입고. 가봇 입고. 가봇 입고. 예전에 통화할 때 기억나세요? 자기는 만약에 빅빅에 들어오면 가봇이라도 입고 하겠다. 아 그쵸. 달혁 씨 모델로 쓰시면 갑옷을 입고 토크쇼를 진행. 지금요. 만약에 김종용 씨가 모델로 채택이 되면 그 갑옷을 입고 네. 토크쇼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. 오케이 또. 어? 가봐. 저게 갑옷이었어. 가봐. 가봐. 진짜 갑옷이구나. 진짜 준비를 해오셨네. 어? 비엘 바로 가. 어? 비엘 바로 가. 틀리지 마라. 아 열렸습니다. 아 예. 아 엄청 무지러워 하시다.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김 이사가? 제주도에서 오셔가지고. 어 이거는 갑옷은 아니고요. 네. 이게 던전 옷이에요? 다르게 있긴 한데 네. 저희가 가구 한번 펼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 가시고? 네. 가시고 저희가 입고 방송하라고. 알겠습니다. 권혁수 씨가 입은 옷이에요.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모델이었어요? 네. 권혁수 씨. 저희 모델 할 때 입은 옷이에요. 오 씨 감이 약간 오는데? 네. 이따 차. 꼭 저희가 가구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던파! 야 이거 뭐냐? 우와 대박이다 이거. 대박이다 이거. 이거 멋있다. 굉장히 멋있다. 이거 연결해도 이게 무기인가 봐 같이. 아 여기 있어요. 끼는 거. 아. 이거랑. 네. 와 형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. 꼭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거 받으면 큰 불안한 친구들이 있었어요. 꼭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거 받으면 큰 불안한 친구들이 있었어요. 꼭 때려야 되고 막 괴롭혀야 되고 그리고 안 맞으라고 옆에서 와 진짜 멋있다 말이면서 초록원 같아 초록원. 좋은데? 진짜 멋있어 진짜. 관우 같다 관우. 똑바로 해라. 아 너 똑바로 해. 다음 네이버도 헷갈리고 이 자식 정말. 재주 할래. 형 지금 팔뚝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. 야 좋다 이거 근데. 진짜 멋있다 진짜. 의상 한번 하냐? 의상 한번 볼까? 와. 야 뭐가 많아요. 왜 이렇게 많아. 왜 이렇게 많아. 이걸 복경해 있어요. 이거 참 이건 뭐야. 사이즈가 왜 이래. 왜 이래 이건. 이건 뭐야. 이거 뭐 쫄바지가 있어요. 사이즈가 왜 이래. 왜 이래 이건. 이건 뭐야. 이거 뭐 쫄바지가 있어요. 야 이건 드리미도 안 맞는다. 형 형 형 씨인데. 이게 어떻게 들어가 이게. 야 이거. 이거. 성관대분들이 입는 거야 진짜. 야 근데. 나 불교인데 이거 십자가가 너무. 뭐야. 여기서. 여기서 불교가 왜 나와냐. 불자인데 십자가가 너무 크게 되는 거 아니냐. 이게 언제든지 입을 수 있게 내가 옷을 진짜 간편하게 입고 다니는 게 또 이게. 이게 더운데. 이게 솔직히 이게 들어가지. 아휴. mortar가 너무 크게 인정. 오늘 수퇴가 너무 크게 있는 거ATE. 이거 이거 입으세요. 야 이거. 이거 안 들어가. 이거 당 걸릴 것 같은데. 아 얘가 드리미cules 사료. 나는 누구러와. 야 이거 안 들어와. 우선의 세트에 Behavior своих Konbs bunits pivoting. 야, 통화자씨야 진짜야. 이거, 이거 안 들어가요. 형이, 형 이거. 야, 너 만들고 있어. 이거, 이거. 큰 거 없어, 형. 야, 통화자씨 다 돕니다. 형, 이거. 형, 누가, 형 치워 줄 거 같은데? 어, 주세요. 됐다, 됐다. 저기서 안 돼요. 정연아, 정연아. 헌 정연사. 헌 정연사해. 맨들 어기떠두고. 맨들 어기떠두고. 해, 빨리. 나 입었다. 이거 갖고 딴지 걷는다고. 안 입었다고. 하야, 네가 이렇게 비록 돈을 받지만 아티스트로서의 자존심을 지켰으면 좋겠어 아 이제 와서 무슨 말이야? 이제 와서! 이거 형도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왜 형은 좋은 거예요? 아니 이거 뭐라고 하는 거 같은데? 자, 그럼 쏘몰부터 따라하지 않았어 자, 소완몰부터 따라하지 않았어 쏘몰부터 따라하지 않았어 쏘몰라, 쏘몰라 쏘몰라! 이거 하나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찾아. 이거 하나만 하면 돼 미안해 미안하다, 야 야, 쏘몰라 죄송하네, 가게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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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